생방송 뮤직댕! 이번 댕기실에 제가 핫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컴백하는 시스타의 핫한 유닛이죠. 시스타 나인틴과 슈퍼주니어의 글로벌 유닛! 슈퍼주니어 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타 나인틴의 효린 뽀라입니다. 따자하우 워먼슈 슈퍼주니어 엠! 시스타 나인틴의 나인틴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그게 소녀와 숙녀의 사이에 있는 감성을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슈퍼주니어 다음에 부르는 엠은 무슨 뜻인가요? 슈퍼주니어 맨더린의 약자로서 중학권에서 활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어로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여기선 특별히 한국어 조금만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강인한 내 마음이 브레이크다운! 시스타 나인틴도 지난번에 마보이 때 꿀렁꿀렁 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번에 포인트 안무는 뭔가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야이 대박이네요. 대박이야. 그리고 기대가 되는 시스타 나인틴의 컴백 무대와 슈퍼주니어 엠의 특별한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채널 어른!